맞췄 수만 있으면 SM 그거 줌 켜놓고 네 레이더 있으면 레이더 쓰고 레이더 위치 본 다음에 줌 키고 쏘면 거의 다 맞아요 반동은 없어가지고 아 근데 저는 약간 좀 야쌉팡을 좋아해서 레이더를 못킬 것 같아요 아 그렇? 야쌉팡 한 게 빠지 그러면 C 눌러서 점프킥 해요 흐흐흐흐 기분 진짜 더러워요 C가 그거 아니고 알탈 키요? 어 그럼 고쳤다는 거야? 벌써 해결한 거야? 아 너무 빨란데? 어 뭐야 그거 우리 차원님 해감 그러게요 근데 레이더는 좀 있어요 서버에 미드 하나 이거 삐클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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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드 둘 오늘 에인 것 같은데 아니야 애들 늦게 왔어 저 에이 빼올 거예요 지금 미드 버렸어요 미드 버렸어요 에이 엄청 많아요 에이 엄청 많아요 예 펀치 펀치 이거 에이 쪽에 하나 에이요? 오케이 지금 가는 중 라스트 터너 파일럿 아까 아까 떨어졌어 어디요 어디요 어디요? 오케이 어 어디야 어디야 우리 아 나 이거 나는 삐거였다 아 맞구나 그냥 에이베에 쏘드님 가죠 음 네 펴하나 오늘 팔로우 팔로우 해주시는 분 너무 많은데 오늘 레이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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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트라이더 에이베께서 실드만 깎으면 된대 저거 이제 두명 잠수 저거 하나 잠수에요 펀치 짤 von 에이 아네 에이 간다 애들 에이우 에이 에이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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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pring 에이 많아요 차랑 에이 다수 에이 Del Kenny 나이스 에이 다 에이 왼쪽에 딸 라스트 하나 파일럿 이거 아까 어디였지 제가 내려서 볼게요 기억해내요 기억해내요 B다 B다 B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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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박살이잖아 아 나 이거 해체 아이 해체 1등 가야 되는데 아이고 해체 1등 언제 먹고 비켜 비켜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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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맞아요 쟤네들 쟤네들 미드에 있는데 아유 팔로우 감사합니다 팔로우 몇 뿔이나 해주시는거야 도대체 이거 삐둘 미드 하나 들어온다 미드 하나 들어온다 뺄게요 이거 삐롱 하나 있어요 비용 레벨이 높습니다 삐롱 삐롱들 우리 한명 잠수 저 산대팀 에이 뒷길에 하나 개피야 하나 개피 개피에요 저 삐맞고 있어요 그 척배 척배 하나 삐끼를 하나 이거 토탑 부신다 그 파일럿 미드 파일럿 미드 하나 파괴 타이탄 파괴 잡았어요 라스 라스 티탄 타이탄 어디에요 젖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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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이탄 젖배 젖배? 네 젖배요 젖배 빨쩍 우리 그게 우리 팀 3명 있는데 못 잡겠어? 아니 잡았어요 잡았어요 오케이 우리 팀 3명 있던데 그거 알아요? 상대 파일럿 사설도 못했고 타이탄 파괴도 못했어요 딱 하면 빼고 와아 개씨빠요앤 개씨빠요앤 진짜 너무한데 이거는 이 나는 달린다 B로 미드 하나 보이는거 미드 자동 자동 타이탄 미드 둘 미드 넷이요 미드 밑에 지하 미드 지하 저 B설이요 B설 오케이 아크 뿌려놨으니까 카사님이 그쪽 가시면 제가 미드 뒤쪽 볼게요 저기 오 다온다 다온다 이쪽 이쪽 다온다 오이씨 다오스 밖에 없어요 아 어 따 무섭네 펀치 뒤에 뒤에 미드에 스트라이더 하나 들어온거 잘 나이스 나이스 와 이거 타이탄 타기 11 실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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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파일럴 7명 중이었어요 야 나 그냥 서포터인데 아 지원 16이네 아 나 마라토너야 ㅋㅋㅋㅋ